배우 진선규가 똑딱은 아들, 딸을 공개했다. 진선규는 26일 자신의 sns를 통해 아들, 딸과 함께한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 속에는 그의 딸과 아들이 깜찍한 표정을 지으며 카메라를 응시하고 있는 모습이다. 진선규는 지난해 영화 범죄도시에서 위성낙 역을 맡아 관심을 끌었다. 특히 청룡영화상에서 나무조연상을 수상하면서 그는 각종 광고 촬영하는 등 바쁜 행보를 이어가고 있다. 진선규는 배우 출신 아내인 박보경과 결혼의 일남일녀를 두고 있다.